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하비형 등록하세요 자 하비형 친구 등록하세요 전체 다 M4여야 돼요 가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 뭐야 조준경? 조준경 빼라고? 야 조준경을 끼우려 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탱토리한테 죽었어 제 목표는 10킬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내가 연습했어요 좋아요 아가비 왜 마피아 나한테 죽었죠? 아 내가 마피아한테 죽었구나 아휴 내가 실력이 좀 좋아졌어 얘들아 펭돌이한테 살짝 특훈 받았거든 오케이 이제 봐도 당황하지 않아요 아씨 오케이 영원아 이제 너랑 나랑 거리가 제법 멀다 아 까리이 아 진짜 펭돌이 우리 스승님이 자꾸 쏘네 아 근데 진짜 비둥비둥하다 이래서 항상 팀벨이 중요해 오게이 옛날에는 1대1만 맞으면 막 진짜 막 당황해서 그냥 바로 죽었으면 돼 아 피아 너는 뭐 이렇게 옷이 화려하냐 몸에서 막 야광이 흐르네 아 마피아한테 계속 죽네 복수해야 되는데 아 아씨 아씨 아 팽돌이 아 우리 스승님 팽돌이래 형 계속 죽이네 어 아 아 여왕이한테 죽었어 아 진짜 불욕이다 진짜 여왕이도 죽었다 진짜 어디야 어딘데 어딘데 자꾸 퍽퍽거려 아 여기 마피아 였네 또 올라가야겠다 안 돼 아 여왕이한테 죽었어 아 구력디 아 여왕이한테 죽었다 이제 구력디 어딘데 아 또 팽돌이 아 지고 있네 5킬차인데 5킬차 4킬차 5킬차 5킬차 아 마피아한테 계속 죽네 아 안 돼 안 돼 아 아 끝에 밀린다 총 쏠때 무빙하는 쏠도 있냐고 나 허접이야 나 폴 오브 듀티 입문자란 말이야 무빙하면서 쏠 수 있는 실력이 못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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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아 어디야 아 씨 아 여왕이한테 죽었어 아 불혁디 얘들 따라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41대 48이네 근데 내가 죽겠지 이러다가 아 까비 미안하다 내가 마지막 내가 마퀴를 당했어 미안해 아 진짜 웃겨 어 여왕이한테 많이 죽었어 근데 아 마피아한테 진짜 계속 죽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펭돌이 이거 봐 진짜 잘한다니까 펭돌이 야 여왕이 3등 했어 아 이거 4명이지 우와 나 10킬이 목표였는데 13킬했네 그래도 야 우리 너무 셋이 고만고만하게 죽인 것 같은데 근데 저 거의 일주일 만에 하는거에요 엉크 떴대 진이 엉크 떴다 아...